동댕퀸 친구가요. 우리 전기기구의 전격전압과 소비전력이 나올 때 전류와 저항은 어떻게 구하나요? 이렇게 해서 또 질문을 올려줬습니다. 자 우리 소비전력값 이런 거 나올 때 소비전력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어떤 전기기구의 전격전압과 소비전력값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. 예를 들어서 220V에서 440W입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전기제품에서 전류는 얼마고 저항은 얼마고 이런 것도 구하고 또 전압이 변했을 때는 또 얼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 나오잖아요. 자 여기에서는 보세요.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, 전류값 구할 때는 소비전력값, 소비전력 공식을 쓰는 거예요. 공식을 이용한다. 자 전류값 어떻게 구해요? 소비전력 공식이 뭐예요? P는 소비전력을 뜻하는 그냥 문자입니다. VI. 그래서 V는 220 그대로 그냥 대인만 해. 자 220. P는 지금 이 소비전력 440W. 그러면 I값 몰라요. 자 이거 하나 모르는 거 이거 구할 수 있겠죠. 그렇죠? 이거는 I값은 숫자 2가 들어가야 되겠네요. 그래서 전류값은 2암페어.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소비전력 공식만 잘 외워두시고 그대로 대인만 해주세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저항값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요. 저항값은 자 예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? 우리 오매법칙이라고. 이거는 오매법칙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. 아 선생님 이거 반칙입니다. 이거 2학년 때 배웠던 건데. 그래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항상 이 과학이라는 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과학과도 또 나옵니다. 자 오매법칙은 V는 IR. 그래서 I값 구한 거 그대로 넣어줘요. I값 2암페어. V값이 220입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값은 그러면 115입니다.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. 그죠?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고.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워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실시간 질문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선생님의 질문 게시판에 또 많이 올려줘요.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거 먼저 풀지. 그치? 이거를 문제에서 풀으라고 해. 나한테. 요구를 해요. 그래서 푼 다음에 저항값이 있잖아. 저항값은 절대로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전류값은 전압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저항값은 전압을 어떻게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. 왜 저항값은 안 변할 것 같아? 그런데 저항값은요. 전기기구 안에 들어있는 이 전선 이런 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저항값이야. 그치? 그러면 저항값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전기기구 이렇게 뜯어가지고 전선은 막 이렇게 연결. 니네들이 새로 막 해가지고 용접하고 막 그래야지 저항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러지 않죠? 그죠? 전기기구 그대로 똑같은 가면 저항값 절대 안 변합니다. 문제에서 나와요. 그죠?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.